지금 이게 못이예요? 응 아 이게 지금 안 빠지는 거예요? 응 안 빠져 이마에 이거 나사한 못은 왜 거기 박혀있는 거예요? 혓당실에 네? 코요? 응 아니 왜 코 때문에 이게 박혀있어요? 코가 어떠신데요? 뭐 이렇게 사고나신 거예요? 아니 그럼요? 하여서 환호가 나와 이게 노마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환호성균 같은 게 생겨가지고 열병같이 해가지고 이게 다 녹은 거죠 이게 순식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거 안 해 그거 써 내가 내가 깼다면서 뭔가 이렇게 숨을 쉬어도 생각할 때 안치 안 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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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쑥 너무 잘 아는 거고 식사할 수 있어요 주제지,1참에 미래의 아이를 이 회사의 아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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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이 회사의 아래의 아저씨 바보도 아프고 장애 있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얼굴을 자세히 안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이 전혀 없네요 oh oh 어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